안녕하세요. 타타줌마 11월달 정말 좋은 신제품들 가지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그러면 첫번째 제품 원터치 프레쉬 자 다홍이와 주홍이가 만났어요. 340ml 4개로 구성이 되어있구요. 금액은 표수가가 4만원인데 멤버가 3만6천원에 만나시면서 1리터짜리 2개를 2만6천원짜리를 증정을 해드려요. 그래서 얘 지금 6개 총 6만6천원인데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3만6천원에 원터치 프레쉬를 만나실 수 있는데 원터치 프레쉬같은 경우는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. 여기 지금 옆에 이 앞쪽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랍장 이렇게 열대 손잡이 부분처럼 이렇게 밑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. 얘를 이렇게 살짝 위로 잡아 올리면 바로 열리고 그 다음에 윗면에 보시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닫혀요. 그래서 아이들도 아니면 손목에 힘 없는 분 이 손가락에 관절이 좀 있으셔서 뚜껑 열고 닫고 힘드신 분들은 이런 제품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. 540ml 4개 4만원짜리를 3만6천원에 구입하시면서 1리터짜리 2개 2만6천원짜리를 증정을 받으시는 거예요. 3만6천원에.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세트로 만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좀 두 세트 정도 있으면 뭐 과일, 야채, 짜투리, 야채 남는 것, 채소 아니면 뭐 밑반찬 어디만 싸가지고 다니실 때 너무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지금 이 낮은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용량이 상당히 크잖아요. 540ml 조금 손 크신 분들은 뭐 권과류를 담아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저희가 뭐 조금 조금 남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찌개 같은 걸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야채, 채소 다듬고 남는 거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아이들 먹을 거 좀 받는 거 혹시라도 가끔 이제 볶음밥에서 저희 뭐 아이들 도착 싸줄 때 이런 제품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재질이 이렇게 말랑거려요. 다른 제품하고 조금 다르게 상당히 말랑거려서 여러분이 손쉽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웅이, 다웅이 이렇게 540ml 4개, 1L짜리 2개 이렇게 해서 총 6만 6천원인데 얼마? 3만 6천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달에 가장 품절이 빨리 될 것 같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나는 근데 이 낮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 없어. 그냥 조금 이렇게 같이 안 사고 1L만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2개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얼마? 2만 6천원인데 2만 3천 4백원에 다웅이 다웅이를 구입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.8L가 있는데 1.8L는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 하나에 얼마냐면 1만 5천원인데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. 1.8L 이거 하나에 1.8L 15,000원짜리인데 멤버가 1만 3천 5백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낮개로 구입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세트로 한 두 세트 정도 하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. 이렇게 좀 만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제품은 신제품은 항상 여러분들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 달에 가장 메인 제품이기 때문에 사셔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타판을 거의 대부분 보관하실 때 이렇게 다 포개서 보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원터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안쪽하고 이 뚜껑 윗면에 약간 고리 같은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쓰는 물건이지? 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뚜껑 보관을 하실 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똑똑똑똑 단추가 이렇게 물리듯이 물려져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꽂아 놓고 보관을 하시게 되면 착착착착 부피도 차지 않지 않고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제품 김치 세트인데요. 크리스탈 제품 중에 내가 좀 물드는 거 좀 염려하셨던 분들 그래서 나는 투명보다는 색깔이 있는 거 좀 원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빨간 거 나왔을 때 냉큼 획득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. 얘가 지금 8개가 중형 높은 거 4개 그 다음에 대형 높은 거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솜세다가 18만원짜리예요. 이렇게 18만원인데 지금 40%하고 추가 10%하니까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97,200원이에요. 97,200원에 18만원짜리 8개를 가져가시는 겁니다. 김치 세트 8개 조금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타파 반찬통화 하면 가장 오래 쓰고 가장 고인들이 칭찬하고 나는 10년 전부터 쓰고 있어 뭐 20년 전부터 쓰고 있어 라고 칭찬하시는 제품 크리스탈 김치 세트 여기 18만원짜리인데 97,200원에 너무너무 예쁜 컬러로 빨갱이로 만나실 수 있다는 점 얘는 빨갱이 얘는 다홍이 아 주홍이 얘는 다홍이에요. 그 다음에 어... 지금 전복 크리스탈 전복 4리터예요. 이렇게 큰 게 4리터 얘는 별로 안 나와요.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거 하나만 구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. 뭐 세트 안에 같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좀 만나시기 힘든데 요거 지금 하나만도 별도로 판매를 해요. 이게 지금 용량이 상당히 4리터라고 상당히 큽니다. 금액이 4만 2천원인데 얘 역시도 40% 하고 10% 하니까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이 깜짝 놀랐습니다. 2만 2천 6백 80원 2만 2천 6백 80원에 전복 4리터 하나만 단독으로 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. 2만 2천 6백 80원 야채, 샐러드 뭐 잡채 같은 거 아니면 고기 재서 넣어놓고 뭐 짝투리 야채 같은 거 넣어놓으셔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 이 제품은 하나 정도 꼭 있으시면 크리스탈 요거 가두고 계신 분들은 추가도 있으셔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. 아셨죠? 크리스탈 전복 4리터 4만 2천 원짜리인데 2만 2천 6백 80원에 만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예 대형 4개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4개가 얼마냐면 3만 6천 원짜리에요. 3만 6천 원짜리인데 디스카운트에서 3만 2천 4백 원에 만나실 수 있는데 한 세트를 더 드려요. 그러니까 한 세트를 사시게 되면 한 세트가 더 나가는죠. 더 나가는 거죠. 7만 2천 원인데 내시는 금액은 얼마? 3만 2천 4백 원에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. 얘는 플레이트가 항상 뭐 집에서 뭐 과자를 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접시 같은 경우는 뭐 부침 같은 거 붙여서도 여기다 내놓고요. 뭐 과일 먹을 때 아니면은 뭐 조금씩 계란말이 해서도 저는 여기다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먹는데 너무너무 쓸모가 많아요. 너무너무 쓸모가 많아서 뭐 차박하시는 분 아니면 뭐 캠핑 많이 가시는 분 패션에 놀러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면 진짜 후드로마드로 많이 쓰시는 제품 항상 찾으시는 제품 색상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컬러를 추정했잖아요. 이렇게 예쁘게 나왔을 때 한 세트 가격으로 두 세트 가격 두 세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32,400원에 두 세트가 나가는 거예요. 플레이트 배영 네 개 이렇게 지금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엑스플로리스 텀블러 엑스플로리스 텀블러는 가장 작은 것부터 지금 얘가 230ml 230ml 그 다음에 350ml 얘가 350ml 그 다음에 470ml 470ml 얘는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거 시킬 때 음료 시킬 때 사이즈 얘기하잖아요. 쇼트 사이즈 톨 사이즈 지금 이거 가장 큰 거는 그란데 사이즈 그래서 얘도 지금 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번 달에 프로모션을 하냐면 그린을 사면 라이트 블루를 다 드려요. 같은 사이즈로 얘를 사면 얘를 사면 얘를 드립니다.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라이트 블루 세 개 이 라이트 블루 텀블러에는 슬리브가 하나씩 다 껴있어요. 하나씩 다 받으실 수 있어요. 지금 이것도 가격을 따지면 6,000원짜리예요. 6,000원인데 지금 이 라이트 블루에 하나씩 공짜로 다 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금액이 얼마냐 350ml 아니 제가 230ml 그린을 사면 라이트 블루 주잖아요. 슬리브 포함해서 얘가 지금 원래 소비자가가 6만 9,000원 6만 9,000원인데 멤버가로 6만 2,100원에 하나가 더 나가는 겁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중형이라고 제가 또 얘기를 하죠. 사이즈로는 톨 사이즈 350ml 그린을 사시게 되면 라이트 블루 슬리브까지 포함해서 얼마냐 7만 9,000원짜리인데 7만 1,100원에 7만 9,000원짜리 하나가 더 나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란데 사이즈 470ml 470ml 자 이거는 얼마짜리냐 8만 9,000원짜리 8만 9,000원인데 멤버가 8만 100원에 8만 9,000원짜리 하나가 더 나가는 겁니다. 모든 사이즈에는 이렇게 슬리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텀블러 모으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꼭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쁩니다. 실사가 훨씬 예뻐요. 렌즈에서 보는 것보다 카메라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얘를 들고 색감을 봤을 때 훨씬 더 예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실리콘으로 마개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먼저 빨대 같은 것도 꽂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입구가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움직이면서 조금 이렇게 음료를 마실 때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드실 수 있다는 점 이거 상당히 제가 좀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. 저는 저희 아이들 하나 주고 제가 또 하나 갖고 남편은 하나 갖고 이렇게 서로 좀 번갈아가면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줄 때 이렇게 좀 구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차박하시는 분 캠핑 가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스탠이 이중구조로 돼 있어서 차가운 걸 여러분이 넣었을 때도 밖으로 이슬이 맺히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지저분하게 물이 뚝뚝 떨어져서 손에 묻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은 경우는 보온이 보온도 상당히 긴 시간 지속되지만 보온 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속이 된다는 점 이렇게 엑스플로리스 텀블러 이번에 신제품 나왔을 때 여러분을 꼭 하나씩 만나봤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김치통 김치통 김치 에센셜 세트 제가 좀 밑에다 이렇게 감춰놨어요. 감춰놨는데 이게 지금 몇 개냐면 정사각 세트 정사각 세트 그 다음에 직사각 세트 얘는 얘네들은 여러분이 365일 쓰시는 제품이에요. 손잡이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김치통을 지금 1 플러스 1으로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세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총 몇 개냐면 얘도 지금 8개 8개 직사각 2개 요렇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죠. 직사각 그 다음에 미니 2번 요런 거 깍두기 같은 거 조금씩 남았을 때 사용하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정사각 사이즈도 지금 4개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소비자가 29만 8천원짜리인데 40%하고 10%를 하니까 16만 920원에 얘 전체를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죠. 그저 지금 1 플러스 1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추가로 돼 있냐면 제가 밑에 숨겨놨어요. 모듈러 미니 1번 4개를 드려요. 이거 지금 하나에 2만 3천원짜리에요. 2만 3천원짜리에요. 여러분들이 매장에 오시면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거 2만 3천원짜리 4개가 총 얼마냐면 9만 2천원이에요. 9만 2천원 어치를 요렇게 얹어서 드려요. 얹어서 요렇게 그러면 총 얼마? 39만원이에요. 요렇게 지금 39만원인데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16만원에 내시는 거예요. 16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뭐 이동하기 편하고 혹시 선물할 때 있으면 하시라고 정말 요렇게 포장 박스 포장이 다 돼 있어요. 요렇게 4개 주는 것까지 요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. 지금 이 김치 에센셜 세트 안에 들어있는 사이즈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저는 지금 요 지금 즉사각 사이즈 안에는 뭐 고추장 들어있고요. 된장 들어있고요. 진짜 지금 한 6년 7년이 됐는데도 끈떡 없어요. 파김치 조금 남은 거 깍두기 여러분들 조금씩 남은 거 자녀분들한테 뭐 담아서 또 줄 때 뭐 갈비재서 줄 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얘네들은 뭐 집에 20개 30개 있어도 자녀분들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어디 갔는지 다 없어요. 맨날 사도 없대. 10개를 사도 없어. 20개를 사도 집에 남아있는 거는 2개 3개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이즈들로만 구성이 돼있습니다. 총 39만원인데 여러분 내시는 금액은 얼마? 16만 920원에 전체를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. 요렇게 제가 이번 달 메인 제품들만 일단 가지고 나왔어요. 그런데 이번 11월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구입하지 못했던 거 김치통 반찬통 아니면 원테치프레쉬 텀블러 가위 스무디차퍼 기타 등등 많이 있으니까 도마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고 2만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세요. 거기다 댓글 다른 것보다 문자나 전화 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. 그러면 제목 하시고요. 모레되면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